오너라, 이 괴물! 밀어먹을 여기 가수록군, 너. 너는... 타키를... 어째서 자이온까지...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? 많이 늦었어, 이보. 자이온이 이렇게 된 건 결국 너 때문이야. 인간의... 언어를 하다니... 이렇게까지 됐는데도,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? 이만큼이나 증명했는데... 어째서! 그분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큰일... 드나긴 한다. 하지만 너, 그분께 보낼 수 없어. 너의 모든 걸 파괴해버릴테니까. 할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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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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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